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그럼 얘네가 이렇게 좋은데 왜 지수는 못 올랐냐? 대표님! 대표님! 어! 도레이파솔라 라이시 왔어? 뭐하세요? 근데 그거 알아? 댓글에 누가 그렇게 써놨던데? 왜요? 뭐하세요를 독에 걸린 뭐 뭐 뭐하세요 이건 먼저 랩인데 왜냐면 왜냐면 라인은 도레이파솔라 이시 왔었는데 뭐는 독에 걸린 뭐 뭐 뭐 뭐 하세요 대표님 이거야. 뭐 하세요 대표님. 뭐 오래된 백조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백억인 건 알죠 그래서 우리. 백억이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앉아 앉아있죠 짖지 마 안 짖고 있죠 얼굴 빨개져. 빨개졌습니다 안 웃겨? 하하하하 어. 자 바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썸네일 제목이 뭐 이제 가야지. 우리 그 제가 좋아하는 우리 윤은 님 유재석 님이 그 놀면무하니에서 그 sg언어비 뭐 sg언어비 이거 가수들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뭐 합격을 뭐 가야지 가야지 막 해서 이제 가야지 라는 팀까지 있었죠.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수 같은 경우에 원래는 가지아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그 가지아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뭐 젊은 어린 분들이 이렇게 가장 먼저 썼는데 바람이라는 영화에서 처음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우가 주연한 부산 고등학생들 이야기 바람이라는 거에요. 가지아 뭐 이런 거 써도 있는데 가지아도 있지만 가야지 도 있다. 약간 뜻은 어감은 살짝 다릅니다. 가야지 는 마땅히 이제 갈대가 됐다 라는 뜻입니다. 갈대가 됐다 그러면 왜 갈대가 됐는지 백억이 옆에 끼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점이 작년 6월 말이었습니다. 6월 말 3300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계속 저점을 깼죠. 3300에서 저점을 한 번씩 깨면서 3100을 한번 퉁 깼다가 또 좀 버티다가 또 3000을 퉁 깨니까 2900까지도 가고 또 2900에서 좀 버티다가 올해 1월 달에 2900을 깨버리니까 2800, 2700, 2600까지 빠졌었어요. 2600까지 빠졌다가 또 한 2, 3월 달에 잘 버티다가 6월 달에 이제 또 2600에서 2500, 2400, 2300까지 빠졌었죠. 그러다 또 좀 잘 버티다가 요번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2500, 2400, 2300, 2200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3단 하락입니다. 아이유 님이 노래에 뭐 3단 고음이 있잖아요. 무슨 노래 제목이 뭐지? 좋은 날인가? 좋은 날? 그거 같아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떻게 해? 그 부분인가?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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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니야. 어 죄송합니다. 날씨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뭐. 오빠가 좋은 걸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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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예요. 원래 노래 잘하는데 못하는 척 연기하는 거 진짜 힘들다. 진짜 11월 5일 날 건대 강연회 때 아주 내가 단단히 보여줘야지. 뭐 노래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기분 좋으면. 800명 꽉 차면. 어 근데 참고로 지금 일단 800명 지원이 넘었습니다. 900분 넘게 지원을 했는데요. 주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다음 주 월요일쯤 링크를 막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노쇼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강연에 또 짬밥이 있으니까. 보통 100% 다 오지 않습니다. 지원자에 많이 올 때가 이제 한 85%, 90%까지 올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진짜 비 오거나 뭐 장이 안 좋거나 해서 진짜 조금 올 때는 65%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800서 규모이기 때문에 평균 노쇼율을 한 20%만 잡아도 뭐 1000명에서 1100명까지 접수받아도. 800명 충분히 앉을 수 있으니까. 일단 뭐 토요일, 일요일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원자 수 보고. 그 정도면 이제 링크를 없앨 거니깐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오늘까지도 댓글을 달아 드릴 테니까. 댓글에 언대에 가면 신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이유 님이 삼단 고음으로 노래를 부르듯이 올해 우리 지수는 삼단. 폭락을 한 거죠. 일월달에 폭락, 유월달에 폭락, 구월달에 폭락. 근데. 그러면 폭락한 이후엔 어땠냐면 몇 달 버텼어요. 일월달에 폭락하고 한 2, 3, 4, 5월 정도 이렇게 버티고. 또 6월달에 폭락하고 또 7월달 반등 주고. 그래서 이번 9월달 폭락도 분명히 버티거나 반등이 한 달, 두 달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130이 일단 단기 바닥은 맞다고 보고. 그럼 단기 바닥이면 당연히 단기 반등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단기 반등이 이번 주에 나온 거죠. 주간 상승률 주봉을 보면 이번 주에 그래도 거래소 3% 올랐습니다. 물론 9월달에 급락이 나왔으니까. 9월 마지막 주 전주가 3.89 떨어지고. 9월 마지막 중에 5.87 떨어졌으니까. 2주 연속 거의 10% 떨어진 상태에서 3.8 정도 오른 건 기술적 반등이 지나지 않지만. 저거 2,500부터 떨어졌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올초에 2,300까지는 가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으쌰으쌰하면 2,400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관건은 제가 보기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휴 월요일까지죠. 월요일까지 연휴 끝나고. 화수목금 4일 동안의 반등이 다음 주에 이루어진다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10월달 또 11월달까지도 그 반등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매일 빠지는 지수 높다. 추세적으로 역배열이지만. 계속 과매도라고 생각했을 때부터는 반등이 계속 한 번씩 와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충분히 올 수준이 아니냐 라는 생각에. 오늘 썸네일 저목은. 다음 주부터는 가야지 라고 했으니까. 뭐 어디 놀러 가야지 뭐 이런 거 아니고. 지수가 가야지 라는 뜻입니까. 자 그다음. 지수는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완전 역배율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이라고 보면 되고요. 코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종목보다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지금이라고 매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장이 보압으로 버티느냐 아니면 반등으로 올라가느냐. 추가 하락하느냐가 사실 훨씬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수 설명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거래소 0.22% 빠졌는데요. 코스닥은 1%니까 거래소가 보다 강했던 하루고요. 지금 이번 주 계속 거래소와 코스닥이 엇갈렸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훨씬 강했죠 코스닥은 3% 오르고 거래소는 1% 올랐으니까 근데 그저께는 또 거래소가 더 강했죠 수요일날은 왜냐면은 수요일날 거래소가 영점이 오를 때 코스닥은 한 1.7 빠졌으니까 근데 오늘은 거래소가 더 강했죠 왜 거래소는 영점이 떨어지고 뭐 코스닥은 1%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뭐라고 했죠 라이시 기억나. 그래 안나는 게 당연하죠. 이게 어려워? 어렵지. 잘 모르고 초보면 어려운 거죠.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했냐면 코스닥이 거래소 대비 변동성이 더 크다. 빨리 움직인다. 그래서 떨어질 때 코스닥이 더 빨리 움직인 거예요. 오늘 코스닥이 더 빨리 많이 빠진 거고. 또 수요일날도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진 거고. 또 어제는 반대로 올라갈 때 더 빨리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보다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수 정도. LLG 에너지 솔루션은 지수보다 더 좋은. 양선 4일 연속 나왔고요. 삼성 SDI도 지수보다 좋은 모습. SK하이닉스도 1.4가 오르면서 지수보다 좋은 모습.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번 주 4일 동안 지수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쌍포분단. L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얘네들이 이제 지수를 버티게 했고요. 반면에 그럼 얘네가 이렇게 좋은데 왜 지수는 못 올랐냐. 그러잖아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시가총에 6위 안에 종목 중에 4개나 올랐고.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0.18밖에 안 되는데. 거래소 지수가 0.22가 빠졌대. 이건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 중에 많이 빠진 애들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주가 이번 주에 좀 안 좋았고요. 특히 안 좋았던 애들은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4% 빠지면서 오늘 또 최저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화요일날이죠. 지난번도 아닙니다. 화요일날 대량거래 음산 나왔을 때 이런 차트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차트입니다. 좀 바닥을 빨리 다지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안 그러면 이거 겁나서 누가 사겠어요. 솔직히 주식 격언 중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데 딱 이 차트가 지금 그런 차트죠.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바닥을 찍으면 빠른 반등이 있겠지만 그 바닥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또 추가를 하겠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지금 매개가 실종됐고 매일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참 완전히 스타들인데 2년 전만 해도 2년이 뭐야 1년 전만 해도 유튜브의 단골 썸네일 제목이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가 좋아였어요.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질문을 거의 모든 유튜브 채널에서 저 같은 패널들에게 질문을 했었죠. 그리고 그걸 썸네이빌로 달면 조회수가 엄청 터졌죠. 왜 전 국민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좋아하고 갖고 있었으니까 또 하나 대박이나 썼던 썸네일이 그거였죠. 삼성전자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거 삼성전자 지금 1년 이상 빠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손절해야 돼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돼 뭐 이런 것도 많이 잘나갔던 썸네일이죠. 왜 모두가 삼성전자에 물려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에 물려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을 거다. 역으로 굉장히 속상한 한 주였을 것이다. 왜 네이버 카카오는 이번 주에 더 작살났습니까. 그 다음 금융주들은 좋았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모두 좋았고요. 좀 더 내려가면 금호석유 어정 리털 좋았네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가스 관련주인 한국가스공사 3% 올랐고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는 건 반도체 2차전지는 좋았고 자동차는 안 좋았고 네이버 카카오는 이번 주에 거의 초주금 그로기 상태다.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대금에서 삼성전자 오늘도 그래도 거래대금 1위를 계속 지켜냈고요. 거래대금 9천억 정도 한미글로벌 대단하네요. 한미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국과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꽤 있는 게 몇 개 없네. 죄송합니다. 저는 10개 있는 줄 알았는데 한미글로벌, 한미반도체,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한미만 있냐? 한독도 있죠. 한독. 한독클릴대. 한독 있죠. 한독. 또 뭐가 있을까요? 한영도 있을까요? 한영? 한영 없네요. 한불, 한불 없습니다. 근데 원래 한불은 예전에 있었어요. 한불 화장품이라고 한불 화장품 아시죠? 어쨌든 한미글로벌이 그냥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미글로벌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인데 19% 올리고 거래도 많이 터져서 올랐고 네이버는 거래 터지면 지금 이번 주에 거래가 엄청 터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빠지면서 터졌다는 게 악재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거래 터지면서 빠졌고 이노룰스 이노룰스는 딱 보면 이렇게 봉차트가 하나 있으면 신규상장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노룰스 오늘 상장된 종목인데 20% 올라서 막아먹고 시총이 워낙 낮았다. 신규상장주가 막 가는 장은 아닌데 시총이 진짜 낮았고요. 양지사 근데 이노룰스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시총이 900억이거든요. 800억고 800억인데 거래대금은 2,000억이야. 상장 첫날 이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왜냐면 원래 상장 첫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보통 시총이 한 절반 정도 거래되고 상한가 가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에 거의 2배 이상이 거래됐는데 20% 마감했다라는 건 진짜 장이 좀 불안하고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양지사 상한가 치면서 또 거래 터지고 상한가 쳤네요. 세력들이 단단히 붙었네요. 양지사 뭐 여기까지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거래대금이 어디 몰렸는지 볼 수가 있고 등락연항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등락연항에서 넥스톤바이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총은 굉장히 낮은 것들이죠. 넥스톤바이오 상처서 1,000억 코디엠은 지금 2연속 상처서 300억이면 말 다 했죠. 다이나믹 디자인은 3연속 상한가인데 700억 S-PURCELL 양지사가 그나마 시총이 8,000억이나 되네요. CBI 상한가 쳤는데 900억 그래서 최근에 상한가 친 종목들 특징이 시총은 300억 500억짜리 초소형주들이다. 너무 가벼운 애들이잖아요. 그냥 뭐 조그만 쪼무내기 세력들도 끌어당길 수 있는 오히려 지금 큰 세력들은 좀 자중하고 있는데 좀 쪼무내기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밑쪽에 아탕장들 이놀울 수도 있고 한미글로벌도 있고 제약주 같은 화일약품 같은 것도 있고 화장품 관련한 CSA 코스믹도 있고 솔고바이오 뭐 이런 화장품 관련한 도 꽤 있고 범한 퓨어셀 아까 S-PURCELL이 상한가였죠? 범한 퓨어셀 11% 올랐고 에너지 관련주들 전기, 수소 대체 에너지 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형주에서 반도체랑 2차전지를 잡아낼 수 있었거든요. 2차전지는 전기차 전기잖아요. 그리고 또 수소 거기에 뭐 대체 에너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쏘카가 오늘 11% 올랐네요. 쏘카 상장되고 매일매일 빠지기만 했는데 올랐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막 특별한 특별한 테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 빨갛게 유지하고 있어? 짓지도 말고 앉아있어. 말 잘 들어.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반도체 전기차가 대형주에서 잡을 수 있었고 뭐 거래대금이나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좀 약간 조잡한 중소용지 막 500억짜리 300억짜리가 움직인 것도 있고 큰 테마를 잡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련주들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수소 뭐 이런 정도가 눈에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은 휘장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연휴 또 있으니까 연휴 동안 좀 리프레쉬 많이 하시고 화요일 날 또 오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또 쉬는 동안 우리 몽댕댕필님 영상이나 뭐 또 우리 부자학교 영상 뭐 이런 거 나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심심하면 시간 나시면 공부도 좀 하시고 아니면 밀린 과거에 밀렸던 영상들 또는 책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연휴 차분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노래는 백옥이 노래 부르는 동안 따라하지마. 자 첫 번째 주 시작 나는 심전안에 백옥 부자 될 거야. 백옥! 이정윤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1시 30분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는 플러스 0.06% 딱 보악 코스닥은 마이너스 0.28% 소폭 하락 양시장 모두 양성 보이는 나쁘지 않은 하루입니다. 제가 평소에 양성과 음성의 개수 이야기를 가끔 드렸는데 이번 주 사거래일 중 오늘 포함 양성이 3개가 발생하고 있네요. 이틀 연속 양성 발생도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인 것으로 봐서 최악의 흐름은 지나간 시그널로 보입니다. 오늘 지수는 딱 보악이지만 거래소 시총 6위까지 모두 상승 중일 만큼 대형주 흐름 좋아 보이는데요. 반도체 쌍두마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쌍두마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약세 지속 중인 현대차 기아 오늘도 약세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도 연중 최저점 기록하면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더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7%, 10%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락을 거듭했던 금융주는 오늘 동반 상승입니다. 이에 더해 방산주 라인들 오늘 동반 상승하는데 차트를 보면 반등 타이밍에 가까워진 듯합니다. 방산주 관심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천보, 동화기업, 대주전자재료 등 2차전지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리노공업, 동준세미캠, SFA, 원익 IPS, TCK 등 반도체 역시 동반 상승입니다. 현재 시점 가장 강하게 탄력 붙는 업종을 꼽으라면 단연 반도체와 2차전지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주목 반도체 2차전지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 2차전지